공사할 때 꺼내줘 아, 너! 오랜만에 샵 갔다 왔거든요 오랜만에 갔다 왔습니다 월꺼하네 하여튼 다 먼저 찍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응 손이라도 흔들어 잠깐만, 내 바지 어딨어? 아, 내 거 났구나 진짜 소주 한 잔씩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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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머리 봐 오케이 야, 저 흥망이 아니잖아 이거 뭐야! 댄스룩이잖아 난 이런 스타일이 딱 좋아 기분은 좋았어 오늘 얼굴 별로 안 찍는다 그랬는데 스타일이 많이 바뀌셨네요 죄송합니다 아니, 그쪽에다가 얼굴 안 찍으니까 메이크업 안 해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스타일링으로 그냥 해주시는 대로 갑자기 갑자기 목운생이 날라리가 되셨어요 노래 스타일이랑 안 맞춰서 죄송합니다 차분해 머리 감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드라이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, 오늘 차분하게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눈떠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아니요 날라리라고 마음속에 작은 방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는 앵글상 누나 카메라 가리지 말래 저희는 핸드폰 Milik 다 엘리라 하하 뭐라고요? 뒷모습만 나와서 지금 걱정 마 여기는 앞모습 나올께 어? 형씨 괜찮지? 그럼 이걸로 찍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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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SL 써야지 매주 목요일 9시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게 멋도 아니었지만 경력도 될 수 있어 무슨 글씨를 쓰면 좋을까? 형우야 지금 직관적으로 딱 떠올릴게 자꾸 좁은 나이가 길을 잃고 멈춰버린 응 오케이 자꾸 좁은 나이가 자꾸 좁아 자꾸 좁은 나이가 자꾸 좁아 구멍이 그걸 써도 무엇도 아니었지만 그 무엇도 될 수 있었다 뭐 딱!? 원래는 쓰는 부분이 간주에 들어갈거라서 가사를 아무때나 붙여도 간주에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하 야아 매룁이 링이 링이 저희는 이걸 무중력상태의 기법 그렇죠 슈우우우우우우 가다가 뽕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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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았어? 이진아 인사해 돈 흔들어 이진아 인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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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볼게요 네 괜찮은데 너무 그래요? 좋아요 식장을 떼는 이런 그런 거 좋아 여러 가지 여기서 갈아입는다고요? 완전 개방인데요 커튼도 없는데 여기서 갈아입는다고요? 안 찍고 있어 안 찍고 있어 고개니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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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